Who's there? The Boynextor! 안녕하세요 Boynextor 입니다 어? 찍고 왔어요? 안녕하세요 한대손 입니다 한~~ 쩔음인!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특삼하라는 원동호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거 키로 문고리라며 열어줬 불 좀 부수하겠네 형제 비상 붙이는 종이가 불났다 불났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백수 멈췄 오늘이 날짜로 치면 11월 1일인데 11월 1일 또 뭐했어요 재현씨 그만 놀랍시다 진짜 아무튼 원도도씨 원도도씨 인어공주의 성신은 성신은 어딜까요 원도의 도시입니다 원도도씨 원도도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아 원도를 출발 원도라는 뜻은 어제 다 나와있었던 것처럼 그런 뜻이고 저 이제 영상에 나왔다시피 실제로 팬덤명이 도어락이 되기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심 기대했어요 도어락이면 어떨까 그건 아니에요 도어락 진짜 스포였어요 무슨 스포요 난 몰라요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아닌걸로 으하 아 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현이거든요 정말 재현이처럼 매달려있어요 재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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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야되지 아 아 자르는거는 아무도 아무 멤버도 건드리지않고 세로로 자라서 오 손으로 자르시나요 어 오 다리가 생겼네 오 뭐야 이거 자 아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거 아내의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펴보는 맛있나요 아 아 바지같이 생기기도 하고 어 잠깐만 포크 있어요 지금 재현이 형이 말씀 봤거든요 재현이 형 있어요 포크 나 히터 나 히터 나 히터 나 히터 비행기입니다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원더 아 휘이 오 왜이렇게 됐어 뭐야 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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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크림 많은거 싫어 약간 오레오 시트 아 뭐 아 이게 뭐야 아 지금 황금으로 이게 뭐야 나 이거 몰래 여러분 저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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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짱해 여러분 여러분 빨리 빨리 드셔주셔야 돼요 오 그냥 생일이신데 어떠신가요 응의응애라고 하시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우리 원더우분들 원래 이렇게 약간 귀여웠었나 약간 이렇게 막 응의응의하는 느낌인가 원래는 나한테 약간 항상 나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었는데 재현아 너 얘기해줘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고 하시네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고 응의응의해주시고 그쵸 여러분 잠시만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뭐요? 너 얘기 맞아 예 너는 오늘 갤러리에 박재현 이러고 그 반복 재생 1시간 동안 너 얘기 맞아 너 얘기 맞아 우리 우리 말하면 그게 실현된다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재현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재현아 누나다 죄송해요 그래요 빨리 사과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명재현 기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 워낙 많은 팬덤이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것보다는 뭔가 좀 음미가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원도우라고 정하게 됐는데 흠흠 어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랑한다고요 야 잠깐만 왜? 내가 하면 내가 하면 내가 하면 나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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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늘 몇 대째냐 엄마가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동민이가 하면은 다 그니까 여기에서 막 아니야 아무도 박수를 안 쳤어 봐봐 아 동민이가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원 자 여기서 여기다 한 번 더 보내고 싶은 거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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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차피 볼 사람들은 볼거야 사랑해 예 명제 dreaming 다른걸 아시죠 Got it 아 왜 나 원동 하고 싶어 나가자 고정이 하나 둘 셋 원동허무다 하나 둘 넷 보아라기 좋다 두沒關係 어 어 어 어 어 예아아 너가 설레 태산아 애교를 좀 이런 거 봐봐 홍민이 센스 미칭 아 뭐했는데 홍민이 도망가지 안하다고 야 너 자꾸 거기에 꽂혀있지 마 팬들한테 서운해하지 않다고 서운해하지 않아요 맞아요 서운해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 일단 자 우리 일단 집중해볼까요? 집중해볼까요? 집중하자고 하면 그거 한 20초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한 번 집중해볼까요? 응 신나서 그래 저희가 언제 아싹을라 아싹을라 하하하하 뭐예요? 아니 가만히 있지 마 나한테 또 참 아 설명을 해주세요 나 왜 원래 강좌해주세요 너네 야 뭐야 너네 아 이게 무슨 항상 그 자리야 근데 저는 오 근데 좀 저희가 뭔가 만들면은 약간 저희끼리 뭔가 시그니처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엔 원도 보채? 오 오 쏘리 쏘리 오 오 아니 잠깐 1차원 쪽으로 모든 알파벳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구요 저기 아까 V처럼 딱 하나정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원도 어?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니 그렇게 안 나 오늘 안될 것 같아 성우가 이더다라는 댓글을 제가 지금 몇 개 봤어요 기억해두겠어요 아 그니까 재현씨가 재현씨가 지금 자꾸 그거에 잉네임 기억해두고 있어요 자 잠깐만 여기야 이쯤이야 이쯤이야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자 이런거 어때요 원 도 도스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간단하게 원 도월 죄송합니다 원 도월 너 암마다랑 가만히 있었는데 좋다 태산아 좋다 동민아 재현아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얘가 그거 하고 나 아무것도 안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 재현아 그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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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무것도 안 됐어 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휴 정말 어지러워 하하하하 6,7,8 원돌 원돌 사랑 평화 하이브 코우스 지코PD님 원 액도 페이스 괜찮네 한번 감아주세요 우리를 위한 선행시이니까 아 감겼어 서호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네 기억이 안 나네요 하하하하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하시죠 두 마디까지도 되세요 네 뭐 세 마디도 됩니다 세 마디도 되고 거기서 랩벌스를 하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하하하하하하하 원도와 손 같이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나 둘 셋 그럼 지금까지 보이 넥스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너 얘기 봐자 너 얘기 봐자 너 얘기 봐자